개성있게 바뀌어서 먹었대요 얘가 엄청 말라가지고 뼈만 있는 상태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살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약도 먹이고 이제 스스로 조금 이게 컨디션이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살이 이제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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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성격이 철장에 있을 때는 몰랐었어요 나오니까 그렇게 숨이 나요 처음에 철장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반이처럼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나와서 지금은 저한테 오면 아 애교 부리고 격하게 쳐다보고 막 애교가 장난 아니에요 딱 보면 성격이 딱 애기 때부터 편해요 유기동물을 부탁해 유기동물을 부탁해 카즈ceğactic 이야기동물에 반응 오직 han이